자, 여기가 어딘가요? 굉장히 식물도 많고 꽃도 많고 자, 꽃집입니다. 아, 꽃집이네요. 근데 꽃이 많아서 이거 좀 걱정되는 게 이거 꽃이랑 우리랑 구분이 안 갈까 봐. 너무 구분 잘 되는데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여튼 뭐 하나요, 오늘? 네, 뭐 하나요? 자, 자녀와 박사 노래의 주제는 플로레이스트. 아, 플로레이스트. 플로레이스트. 이거 아닌가요? 플로레이스트. 직접 만들어본 적 없죠? 산적은 있는데. 저는 이제 분재를 좋아해서 그렇죠. 이제 분재 조경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꽃꽂이 하는 건 봤었어요, 그럴 때. 저는 제가 꽃이라. 진이 형, 어디다 꽂아주면 안 돼요? 아, 제가 꽂이고 싶어요? 이거 오늘 컨셉 제대로 잡고 하네. 네, 그래서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랑 비꽂이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실습하고 배우는 시간이고요. 네. 훈련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오우, 끝나고 선생님입니다. 잘생긴 선생님입니다. 프로듀스 나가셨던 분 아니에요? 정말 오리지널 얼굴이 꽃이신 분. 그렇죠. 네. 우리 형이 첫마디 했다. 오케이. 첫걸음이 이제 반이야.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과 공격적으로 수업을 할 건데요. 다들 본인들의 탄생화가 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 호랑이꽃이야. 저기 있어요, 클레마티스. 호랑이꽃이야. 호랑이꽃. 나 뭔지 몰라. 그러니까, 잠깐. 우리 진이 형부터 생일 말하고 탄생화가 뭔지 한번 물어봅시다. 저의 생일은 네. 12월 4일입니다. 12월 4일? 12월 4일이면 와, 설마 365종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야? 아니요. 지금 약간 두세 회전 지금 제가 번지신 거 같은데 설마 처음부터 모르시겠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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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태형이부터 해보자, 태형이부터. 오케이, 오케이. 저희는 12월 30일입니다. 12월 30일 남매. 남매요? 비형이 실제로 남매예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있잖아요, 실제로. 맞아. 그래서 남매구나. 아, 이 평행이론. 죄송한데 남매가 아니고요. 납매입니다. 납매. 납매야. 납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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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말, 꽃말은 뭔가요? 어, 자해. 자해. 자해요? 자해? 자해. 자해? 진짜 스스로에 대한 사랑,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잘 들었고요. 우리 남준. 아, 저는 9월 12일입니다. 9월 12일이면 혹시 클레마티스? 맞습니다. 저기 있더라고요. 저 처음 봤어요, 실제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클레마티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실제로 처음 봤어요. 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늘 클레마티스는. 오, 깬다, 깬다, 깬다. 예쁘다. 오, 저 처음 봤어요. 남준이 고가 하나 쓰자, 클레마티스로.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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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진짜, 진짜 불안하게 그 손 끝으로 들지? 오케이. 잘 잡았어요, 저 손 끝으로. 아, 안 깨트렸으면 좋지. 다음에 깨트리면 뭘 할게. 어, 잠시만, 클레마티스의 꽃말은 뭐인가요? 여기 나와 있어요. 마음의 아름다움입니다. 아, 정말 아름답죠. 아름답죠. 제 마음은 진실로 아름답다. 이야. 굉장히. 꽃, 꽃 이름도 예쁘고 꽃말이. 굉장히 담당합니다. 나중에 아들 자식 나오면은 김고결 어때요? 아들 자식이 뭡니까? 아들 자식이. 나중에 아들 자식을 나오면 한번 검토를 볼게요. 오케이. 자, 우리 정국이 꽃말 한번. 저는 제가 압니다. 9월 1일에. 9월 1일에? 물어보세요, 제가. 호랑이 꽃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저기, 저기. 우와! 우와, 이쁘게 생겼다.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우리가 호랑이구나. 우와, 신기하다. 나 꽃말도 안다고. 꽃말 뭐예요? 나를 사랑해주세요. 아, 맞아요. Love me. 아니, 근데 왜 호랑이 꽃인데 나를 사랑해주세요? 호랑이면 막. 겉은 화려한데 속은 살짝. 약간 좀. 여러분, 다 정국이를 사랑해주세요. 오케이. 나를 사랑해주세요. 사랑, 사랑.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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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민이. 지민이. 저는 10월 13일입니다. 조팝 9시. 네. 어? 이거 웃으면 방송 이상하게 나가요? 웃지 마요. 왜, 왜. 웃지 마요. 방송 이상하게 나간다고. 아, 이게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알기로. 이게 정확히 말하면 조팝나무 아닌가요? 팝. 조의 팝. 조팝 단정한 사람. 아, 진정. 아, 진정. 아, 지민이 완전 단정하지. 지금 지민이 머리 봐봐. 너무 단정해. 오케이, 조팝. 내 몸은 통편집되겠는데? 아, 진정. 아니야. 이거 오래 살아요? 나무라서? 나무니까 오래 살아요. 조팝나무는 봄에 나오는 꽃이에요. 얘네들은. 그리고 제일 흔한 꽃 중에 하나예요. 길거리 가다가도 보는 꽃이 조팝이에요. 아, 흔한이 흔한. 또, 또 웃을. 왜, 왜. 왜, 왜. 그냥 설명만 들었어. 야, 왜. 쳐다볼 때 왜 입고. 몰랐어, 몰랐어. 그냥. 아, 흔한구나. 아, 흔한구나. 아, 흔한구나. 아, 흔한구나. 흔한다면 좋은 거지. 저는 오래 살아요. 근데 나도 잘 못 사는데. 저 오래 살아요. 그럼 네가 오래 사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아, 아. 지민이 거 들어봤고요. 이제 뭐. 제 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2월 18일 생입니다. 미나리 아제비. 아제비? 미나리 아제비. 미나리 아제비. 미나리 아제비. 진짜 이름도 허비형 같다. 미나리 아제비. 미나리 아제비. 미나리 아제비가 어떤 건가요? 미나리 아제비. 미나리 아제비가 천진난맛. 천진난맛. 진짜 딱 어울리지 않네. 딱 어울리네. 자, 다음. 두 명꽃은. 전 이렇게 넘어가네요. 꽃말이 뭔데? 자, 오래 사나요? 한 번. 미나리 아제비 같은 경우에는 야생초예요. 야생. 그렇게 오랫동안 꽃을 피우고 있지는 않고요. 거의 산속이나 이런 데 가서 볼 수 있는. 두 마리 맞았네. 야, 가수 아니면 스님 된다는 게. 미나리 아제비가 여기 왔어요, 지금. 저는 미나리 아제비였습니다. 인간 미나리 아제비. 자, 우리 슈가 영어 들어보자. 슈팝 씨. 궁금하네요. 3월 9일입니다, 3월 9일. 3월 9일이면 낙엽송. 낙엽송. 낙엽. 낙엽 있잖아, 고. 고엽. 고엽 있잖아. 고엽. 그래서 낙엽송. 와, 대박이다. 오래 살잖아, 낙엽송이. 엄청 오래 살겠네. 용기 오래 살 것 같은데. 용기 오래 살겠네. 우리 생에서 제일 오래 살아. 낙엽송이 신기하다. 아니, 그... 꽃 따라가는 건가요, 수명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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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낙엽송. 뭔가 의미도 있고. 자, 우리 진영. 저의 생일은 12월 4일입니다. 네, 수영이라는 꽃입니다. 수영? 형, 수영 잘해요? 수영 하늘 정도의 어깨를 가진다. 오. 수영 선수. 수영 선수. 음파, 음파. 야, 진짜. 수영 선수. 뭐야. 어깨를 가졌다. 수영을 해서 저렇게 어깨가 넓다. 오. 뭐나요, 수영? 어떤 말이죠? 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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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영도 좀. 애정이요. 제가 애정이 좀. 그렇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애정 이렇게 퍼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귀 빨개진다. 저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다 딴 데, 딴 데 보고. 뭐 빨개진 거 봐봐. 다 딴 데 보고 토크하세요. 저게 애정의 정도지. 그래도 또 어느 정도 관심 가져주면 좋아한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뭐 하나요? 여러분들 이제 뭐 만들어 보고 싶은 소품들이 있어요. 꽃을 활용해서 만들고 싶은 소품들이 있어요. 아. 사실 처음인데 다. 그럴까? 저 있습니다. 저, 뭐 뭔가요? 저희 요즘 거실이 넓어져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 천장이 이렇게. 아, 이런 것처럼. 집을 정글로 만들겠다. 까치도 키우고. 아, 뭐 약간 탄생화로 뭔가 만들 수 있으면 좋으려면 뭐. 아, 제가 봤을 때. 네. 제일 쉬운 게 뭔가요? 일단은 저희가 부토니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부토니요? 네. 부토니에. 제가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오, 저렇게. 이따 잎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잎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아, 신기하다. 선거전. 아, 뭔가 되게 쉬워보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이거 꽃 난 지는 남자 되게 약간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샤랄라 지금 효과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지금 옷 스타일이랑 헤어랑 헤어 색깔이랑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되게 반전이실 것 같아요. 되게 혹시 힙합 좋아하시죠? 갑자기. 갑자기 호구조사를 들어가? 혹시 몇 년 정도 꽃 만지셨어요? 저는 5년 정도 했습니다. 오래 하셨다. 얘들아, 우리가 데인저 할 때부터 꽃을 시작하셨어요. 아, 인생에 6분의 1년을 꽃이랑 함께 어때요? 제가 한 여자를 정말 사랑했었는데 그 한 여자가 여행을 갈 때 나는 꽃을 너무 좋아해. 하고 가버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러고 안 들어왔어요? 아, 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아, 아, 아. 뭔 얘기 하세요? 진짜 지어낸 거야, 그냥. 와, 잠깐만요. 우리가 말하는 동안 계속 하고 계신데. 오, 좋아, 좋아, 좋아. 다 환땡이 됐네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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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걸 만들면 그냥 하루 동안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 동안 밖에 안 나죠. 네, 짧아요. 조화도 있지 않나요? 조화로도 하는데 좋아하는 느낌이 안 살죠. 네.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면. 꽃량기를 맡으며. 자, 해볼까요? 제가 볼까? 아직 연습힘도 안 했어. 우리 빨리 가야 돼요. 자, 부터니에 한번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자. 미나리 아제비 있나요? 미나리 아제비는 없습니다. 아. 아. 이런 것도 가능해요?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철퇴 아니에요, 철퇴? 이 정도면? 무기 아니야, 이 정도면? 아, 나 뭐 하지? 나 라일락 할까? 라일락 꽃 향기 맡으며. 오, 꽃 냄새 좋다. 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그건 공작 깃털이요. 와, 공기? 이게 식물인가, 이게? 아니요, 그거는 데코요. 진짜 리얼 공작 깃털? 네, 매장 데코요. 아, 데코, 데코. 매장 데코 뽑아버렸네. 역시. 난 감각적으로 하고 있어, 감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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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적으로 느껴져서. 하나하나 조립하는 거예요. 다 잘라도 돼요? 코랑. 형, 그거. 청고추랑 풋고, 아, 풋고추랑. 자,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어떻게, 이제 줄로 감싸요? 일단 줄기를 깔끔하게 제거를 해야 되고. 줄기를 깔끔하게요? 지저분한 건 다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간다. 이거 어떻게 하죠? 나 솔직히 자신 있다, 이거는. 봐드릴게요. 오, 슈거. 이거. 오, 슈거. 감각적으로 느껴져서. 나 코치된다. 하나하나 조립하는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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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각적으로 느껴져서. 이거를 다 해서. 다, 다, 다 잘라도 돼요? 네, 잘라도 돼요. 하나하나 사용하시면 돼요. 잘. 안 아까우세요? 꽃은 과감하게 하라고 배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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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과감하게. 아, 대박이다. 방금 멋있었는데. 진짜 멋있었어. 우리는 뭐로 할래, 나중에? 뭐, 음악에? 음악, 음악 과감하게 하라고 배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거네요. 우리가 하면 무엇이 없지? 아, 꼽혀. 옛날에 호비 형이 이게 방송에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 줄 알았는데 그냥 시끄러워요. 그냥 시끄러운 거 맞아? 십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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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쏘 오디오가 비면 안 된다는 약간 그런 강박관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냥 시끄러운 거였어. 싹, 됐다. 효과가 필요해, 난 그 호비가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다면 버스 앉을 때 띵, 이런 거. 그거는 정말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버스 타고 왔는데 어떻게 했다고 했죠? 스스로 앉았을 때 뭐 뿅 소리를 냈다고 그랬나요? 혼자 그랬대요, 혼자. 버스 혼자 타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정말 그, 너무 습관이는 거죠, 그런 효과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을 때 또이? 그런 거였어요. 진짜 이대로 또이? 또이? 아, 옆에, 옆에 있는데 진짜 어디 안 빈다, 너. 아, 너무 짧게 짧았어. 선생님, 너무 많나요? 아, 조금 무거운 거 같은데,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아니, 왜 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 하얀색 꽃이 시네시스거든요. 네.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렵다. 선생님, 이건 약간 너무 짜뽕인가요? 아, 제가 이뻐, 이뻐. 난 약간 화려한 거 좋아해서. 오빠, 싹. 어떠세요? 네. 별로인가요? 어때요? 수고했어. 완성했습니다, 선생님. 네. 어떤 게 문제에요? 우와, 슈가. 오, 슈가. 오, 슈가. 내가 붙여봐야겠다, 지금. 끝났습니다, 선생님. 오, 슈가. 오, 슈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왜, 왜 무서워? 아이고, 너무, 너무. 근데 얘가 자꾸 찔러. 아, 이거 나 바나나인 줄 알았어요. 바나나라는 내 소중한 작품한테 바나나라는. 바나나는 맛있지. 오, 남준 이쁜데? 오, 오래냈어요. 저거 하나에. 꽃 사이에 꽃이 편네. 네, 일부러 그렇게 해냈어요. 제네. 오, 탑경입니다. 오, 멋있네. 묶을 그게 없는데? 이게 너무 길어, 우리. 네, 주관. 이게, 이게 불어져. 어쩌다가 또 이렇게. 가망이 없는데요, 이거? 네. 아니야, 태용아. 이거 약간 그거 같아. 받침. 이렇게. 오, 받침이 부러졌네. 미안하다. Rest in peace. 좋은데? 되게 기분이 좋은데요? 제미야, 느낌이 있대. 네? 느낌이 있대. 그러니까요, 멋있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해요? 아, 됐어. 이렇게 하고 셔츠하네. 다들 가지 각색이다, 야. 야, 이거 근데 학원 하면 안정판이 된다. 선생님 자네 저렇게. 그렇게. 이것도 내가. 그래도. 여기도 내가. 그러니까 너무, 너무 많은. 많은. 그래, 욕심을 많이 부렸는데. 그래, 욕심 많이 부르면 안 돼. 형, 봐봐. 딱 쓸 것만 갖고 왔잖아. 형은 안 자르고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섭섭한 발언이었어. 어디요? 써. 써 써? 써 써 써 써 써 써. 내가 근데 좀 화려하게 하는 게 이쁜거야. 그래? 어때? 윤기야. 형, 약간 야채 장사 같아요. 맞죠? 옥수수랑 고추랑 같이 팔아서. 아니, 고추 아니야, 고추 이거? 고추랑, 옥수수랑. 오이 섞은 소리야? 당근, 당근. 오이부터. 데코야, 데코. 거의 다 만들었으니까. 네. 우와. 혜연 씨부터. 네. 자기가 만든 거. 고추. 숨었어, 숨었어. 안 보여요, 고추. 부끄러웠어, 숨었어. 나와, 나와. 괜찮아. 네, 부끄러워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괜찮아. 여기다 좋은 사람. 자, 소개해 주시죠. 어, 이 꽃은. 음, 정말. 이 꽃이 뭐예요, 혹시? 달려있던 거요? 네. 리시안 셔츠. 리시안 셔츠로. 러시안 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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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쁘네요. 잘하셨네. 박수. 야, 박수. 자, 남준. 남준이 예쁘다. 우리 분재, 분재, 분재 마스터. 네. 저는 작품 공평한 세상을 꿈꿉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꽃 사이에 꽃을 꽂았고요. 우와, 대박. 예쁘죠? 예쁜데요? 예뻐요. 진짜 예쁘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정국. 저는 보이는 거 집었어요. 아, 보이는 거 집어서 만들었다. 오, 되게 잘 만들었다, 정국이도. 아, 더 잘 만든다. 주인공, 주인공 한 명이 좀 외로울까 봐. 사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역시 애정. 아, 옆에 또 메인 친구. 아, 한 명 더 났습니다. 네네. 좋네요. 러브 마스앱. 네. 다음 지민. 지민. 지민이 예뻐. 지민이 약간 다발 스타일? 아, 이거, 이거 여기도 좀 붙였어요. 옷에도. 이거 장미도 장미 그거. 뜻이 사랑 아닌가요? 불타는 사랑. 아, 그래서 또. 아, 불타. 작품명을 딱 정했죠? 뭐야, 뭐야. 날카로운 불타는 사랑의 기억. 오, 약간 트로트 제목 같은데? 잉망같아. 잉망같아. 오케이. 작품 제목 제가 말씀드릴게요. 날불사기라고. 네. 날카로운 불타는 사랑의 기억. 날불사기. 아, 지민이 형은. 멋있어요. 아, 좋아, 좋아. 험이 형 이쁩니다. 저요, 저는 뭐 사실 뭐 어떻게 저도 지피는 대로 그냥 했는데. 저는 라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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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일라 꽃향. 이건 뭐예요? 빨간색깔? 라일라 예쁘다. 이거 빨간색깔 뭐예요? 빨간색깔. 많이 봤는데 이거. 이거 뭔가요? 하이페리쿤. 하이페리쿤. 네, 꽃이에요 저것도. 아, 꽃이에요? 네. 저게 열리면 노란색 꽃이 열려요. 진짜요? 저는 곧 꽃이 열릴 거다. 아. 약간 작품 제목 미래 어떻습니까? 미래. 미래. 미래 약간 보라색. 오케이. 보라해. 네. 보라해. 자, 다음 슈가. 제 작품명 제일 먼저 끝낸. 가까이 있는 것들. 슈가는 가까이 있는 것들을 집어서. 네. 정말 가까이 있는 것들을 집어서. 원래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들. 괜찮네요. 아, 모두 괜찮습니까? 너무 이쁩니다. 네. 자, 다음. 제일. 제목. 제목. 농부. 화제의 작품이죠? 제목. 야채 장사. 바나나. 야채 장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정이 한 자석만으로 고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테이프로 감쌌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100g 정도 돼요. 진짜 무겁더라. 아, 이거 참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작품 제목은 뭡니까? 작품 제목은 고개를 좋아하려라. 고조라 고조라. 멋있네요. 고개를 좋아하려라 확인하겠습니다. 고개를 좋아하라. 이거 호랑이꽃 이용한 거죠? 호랑이꽃 이용했습니다. 호랑이꽃 다 펴고 안 펴고 안 펴고 안 펴고 안 펴고. 호랑이꽃 펴고도 좀 공격적이에요. 오, 쇠다. 그렇네. 오, 멋있어요. 호랑이꽃. 호랑이꽃 진짜 멋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야. 자, 이제,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 아닌가요?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해야 될 건 뭔가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시원한 후팀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한 명씩 뽑나요? 자, 하나씩 뽑아봅시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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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비보보. 앙가락 가져가고 그냥 뭐, 뭔지 모르겠네. 오오오오오. 오케이, 자, 진심터.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왜요? 화관. 화관. 화관 어려울 것 같은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화관 어떻게 만들어요? 저는 이게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리스가 나왔습니다. 리스? 리스 승계할 때 그 리스 아닌가요? 리스가 뭐예요? 리스는 동그란 도너츠 형태의 꽃 장식인데요. 우리 문 앞에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런 거인가요? 네, 맞아요. 재밌겠다. 이런 리스. 좋은데? 꽃이 동그랗게 될 수 있나요? 진짜 좋다. 형, 방에 걸어도 되겠다. 제일 쉬운 거 아니야? 꽃다발이네요. 그냥 이대로 꼽아버리면 꽃다발. 꽃다발이 우리 해봤지만, 조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조화를 다녀야 합니다. 독창성, 이런 거 중요하고. 자, 지민이. 유리볼. 유리볼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민 씨, 세렌디빛에서 또 유리볼에서 나오잖아요. 모든 건 우연이 아니야. 본인의 유리볼을... 유리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세렌디빛. 비누빵을 볼. 네. 유리볼은 오늘 버블볼이라는 작품을 만들건데, 동그란 화기 안에 꽃을 수놓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맞아. 나 엉망하는 거 봤어. 여기 꽂는 거 말하네. 맞아, 여기다. 오, 그 예쁘던데. 예뻐요, 엄청. 영롱해요. 오, 대박이다. 제가 좀 영롱하거든요. 아이, 영롱이. 저는 뭐... 제일 무난한 꽃다발이죠. 아... 꽃다발 좋죠. 꽃다발. 오, 둘이 꽃다발이네, 그러면? 꽃다발팀. 꽃다발팀. 자, 남순. 오늘 또 김석진 팀의 기운을 받게 됐어요. 화관이네. 아, 근데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아, 이게 뭐... 다 다른 거구나.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화관. 자, 우리 태연군. 저도 리스입니다. 리스구나. 리스 팀. 유리볼은 저밖에 없네요. 오늘의 주인공이 오늘의 메인이네요. 유리에서 중간에 있었구나. 영롱합니다. 바다 조퍼봐. 예스. 예스.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케이. 네. 자, 뭐부터 하면 되나요, 그러면? 본인이 뽑으신 거. 리스. 리스. 내가 리스를 뽑았다. 리스 틀을 먼저 받겠습니다. 아, 틀이 있구나. 네. 옆에다가 전달해 주세요. 자, 꽃다발입니다. 네. 꽃다발은 오브제가 없습니다. 손. 손이 곧 창조. 아. 네. 뭐해서 유리를 창조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유리를 창조합니다. 내가 보여줄게. 자, 다음은 화관. 화관입니다. 화관. 화관은 틀이 있나요? 틀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거 쓰고 딱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쁜 그림이 나오겠다. 오케이. 오, 지금도 예쁜데요? 그리고 또 누군가요? 그 다음에 버블볼. 버블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자리에 핀셋을 하나 놔드렸을 거예요. 네, 핀셋으로 정교하게. 네. 손이 안 들어갈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손이 잘 안 들어가서 핀셋을 이용하거든요. 손 작아요. 짐이 바로 들어가는데요? 짐이 엄청 작아서 손이. 손이 작으면 바로 넣어서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자, 먼저 소재부터 고르겠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아, 나는 이게 처음부터 이게 막 눈이 가더라고요. 꽃에 액이 엄청 묻는다.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간지러울 거예요. 아니, 재채기 안 하시죠? 꽃가루 알러지 있는데. 재채기 않고 안 간지럽죠?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뭔가 가볍게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중심이 너무 무거워서 이 두 개가. 엉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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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얘들아. 와, 오디오가 절대 안 비는 남자. 제 이름 대효. 오완비남. 얘들아, 엉켰어. 됐어. 잠시만요. 잠깐만. 자, 교통 정리가 전혀 안 됐네요, 여기가. 그러니까요. 자, 갈게요. 여긴 1방입니다, 1방. 죄송한데 좀 지나갈게요. 죄송해요. 다시 안 올게요. 다시 안 올게요. 다시 안 올게요, 여러분들. 아, 잠시만요. 너무 많이 가져왔나? 이거 만들어서 가져와도 돼요? 나 진짜 화분에 넣어놓을게요. 예스. 자, 지금 여러분들 시작하시면 되고요. 와, 이거 해바라기가 있네? 제이홉도 해바라기 아니야? 제이홉꽃? 그치. 역시 무려. 해바라기 대박이다. 해바라기 너무 예쁘다. 밑에 이렇게 해도 안 보이겠네요. 그쵸? 안 보이겠죠? 제가 항상 그래요. 약간 색감 좋은데? 어, 뭐야? 내 거 어디 갔냐, 다? 형. 왜, 왜, 왜 내 게 다 사라졌어요? 나, 네 거 안 썼어. 나 이거 몇 개 뽑았는데, 이거? 왜 내, 왜, 왜 다 사라졌다야? 남준이 진짜 나, 나중에 나이 들면 뭐 할 거 같아. 너무 재밌는데? 잘, 잘 어울려. 어, 진짜 잘 어울려. 잘 어울려, 형. 그래, 고마워. 영원히 뭔데? 어. 내가 어디가 너무 없었나? 아, 그러니 나도 너무 집중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 불현듯 떠오르는. 원래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많이 하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죠? 어, 없어요. 재협이 최초입니다. 야, 이 쉬운 게 아니구나. 어, 화관 진짜, 야, 우리가. 세상에. 어, 쉬운 거 하나 없습니다. 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런 건지 몰랐다, 야. 느껴있나? 선생님, 선생님 비우셨는데. 아니, 아닙니다. 형, 적어도 형이 스스로 하면서 웃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진지하게 했다면서 형이 웃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진지하게 했는데, 앞에 자꾸 웃잖아. 아니, 형이 너무 웃었어. 어, 저는 뭐, 저 형은 저기에 꽂혔나 봐. 아, 이거를 한, 새, 새 색깔을 다른 걸 해볼까? 다른 곳이 또 없나? 야, 이거 열 개는 못 만들겠는데? 형, 넌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너는 RM이잖아. 오케이. 그게 무슨 상관이죠? 그러니까 내 말이. 아, 여기 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그냥. 저게 바로 리액션인가? 저, 저런, 저런 회원분 계신가요? 처음이에요. 저희도 처음입니다. 이거 약간 좀 강일하지 않아요? 저도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오케이. 엄마, 꽃들끼리 싸우는데? 좀 중재해 봐야 해요, 형. 말려야지. 아니, 꽃들끼리 안 떨어져. 말려야지, 말려야지. 어? 쓰러졌는데? 연기야, 이거 어떻게 하냐? 참 쓰러진데? 약간, 약간, 뭐, 봉 같은데요? 기어봉 같은. 너 씌워줄 거야. 거부해도 될까요? 근데, 벌칙 아니야, 벌칙? 벌칙이라니, 남의 작품한테. 섭섭해. 아니, 그게 어떻게, 화가 아니야. 너무 작은 소재를 선택했더니, 벌미 날 것 같아. 오케이, 끝. 됐어, 나 끝났다. 그만하자, 재규. 재규 끝났어, 나도 끝났어. 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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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제, 세, 세. 마지막까지. 아니, 형, 양심이 있으면 팔아줍니다. 진짜? 어우, 지영아, 진짜. 조금씩 보완하면 팔아도 될 거 같아. 그래요? 네. 조금씩 보완하면 팔아도 될 거 같아, 태형이. 되게 잘하지, 아, 1940? 예쁘다, 예뻐. 태형아, 네 거 예뻐, 진짜. 태형이 예쁘다. 아니, 내가, 왜, 일간성이 좋아, 이렇게. 어, 수현아, 잘 했는데, 수현아, 수현아. 잘 했는데, 수현아. 네, 형은 팔아도 될 거 같은데. 뭐 팔아줄래? 5,000원에 살게. 5,000원에 살게. 내 것도 사자. 와, 진짜 이쁘다. 와, 정말 이쁘다. 와, 정말 이쁘다. 진짜 이쁘다. 감각이 있다. 아, 그런데 내가 잡고 있는 게 일이다. 잘했어. 되게 신기하다. 자, 몇 분 남았나요? 5분 30초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5분 30초. 여러분들 집중, 집중. 종목을 잘못 골랐어. 됐다, 끝. 다운, 끝. 와, 진짜 힘들다. 와, 진짜 너무 어려워. 이것만 꽂으면 돼, 이제. 이야, 주민 이쁘네. 자,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자, 마무리해 주세요. 5... 4... 3... 2... 1... 비... 다음, 오버. 맞나요? 와, 진짜 화가 만드는 사람 존경합니다. 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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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아... 아, 힘들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와, 재밌는 경험이네요. 정말. 되 nerd information. 본인이 만든 작품의 이름과 작품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름까지? 이름? 이름. 심장입니다. 어, 심장. 되게 열심히 돌렸다, 지금 머리. 이 겉에 있는 색상은 일부러 보라색을 한 이유가 저를 나타내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 마음이에요. 예쁘다, 근데. 자, RM. 네, 저는 일단 화관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라가지고 어, 이쁜데? 이쁘다. 색깔을 되게 잘해. 와. 저희 타이틀곡 아십니까?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네. 이건 작은 꽃들을 위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조그만한 꽃들을 많이 엮어서 이렇게 좀 풍성하게 해보고 싶었는데 네, 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모자라고요. 아무튼. 내가 좋은 취미가 하나 생긴 것 같은데요. 작고 씨. 예쁘게 잘 만드셨는데요. 자, 정국 씨. 저는 어, 여러 가지의 사랑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의 사랑. 이 색깔들이 보면은 사랑 속인데? 이 하트로 많이 쓰이는 색상들이고 보라색을 되게 군데군데 많이 넣었어요. 엄청 예뻐요. 여러 가지 모습의 사랑이 있다. 아, 그렇죠. 이런 거 아닌가요? 성적을 받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멋진다. 감동. 이상. 저는요. 제이홉. 제이홉 약간 유기농이네요. 네. 저는. 제이홉. 제이홉. 잘했어. 예쁘다. 어떤 거예요? 예뻐요. 형. 뭔가 지민스러워요. 그래서 이 유리볼의 제목은 스렌디 피트입니다, 여러분. 스렌디 피트. 뜻밖의 만남. 뜻밖의 우연. 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뜻밖의 우연이 생겼을 때 좀 밝은 의미를 주려고. 반지도 입고 반지를 끼고 왔구나. 다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 지민. 소울은 와.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머리 넘긴 줄 알았어요. 언제 넘기나 했나요? 자, 슈가. 저는. 화관 같은 리스입니다. 화관 같은 리스. 제목이 화관 같은 리스입니다. 잘 만들었어요. 오히려 좀 더 화관에 가깝지 않나. 한번 써보실 수 있나요? 물 떨어질 것 같은데? 물 떨어지는데, 이거. 오. 네. 종종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요.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 근데 어디 놔뒀어요, 형꺼? 형꺼, 형꺼 어디 있어요? 어디 잃어버렸어요? 형 빨리 마주치세요. 저건가? 아니, 눈으로 보세요. 제 작품의 이름은 형, 형. 마주치는 거미, 독거미. 아니, 내가 왼쪽을 못 보겠어. 이거 볼 때는 웃기다니까. 야, 내가 못 보겠어. 일단 쓸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형, 형, 저거 맞혀볼까요? 네. 달팽이? 아니야. 저 달팽이 눈 두 개 아니야. 제 작품의 이름은 형, 저 가운데 있는 게 너무 돌출이 돼 있어서 약간 좀 무서워요. 약간 그... 수맥 탐지. 수맥 탐지 같기도 하고. 제 작품의 이름은 동심입니다. 동심. 한번 써보실 수 있나요, 동심은? 저는 아니고 슈가 씌워주기 위해서. 주인이 먼저 써줘야지. 주인이 먼저 써줘야지. 주인이 먼저 쓰고 검사를 해줘야지. 어, 저거 쓴답니다. 와, 써진다. 와, 대박이다. 야, 저 가운데 튀어나온 게 지금. 외계인? 느낌이 있어, 느낌이 있어. 외계인이라니, 괜찮아? 석진이는 외계인 어때? 어, 좋아요. 제 생각에 이게 고난이도 같은 게 이게 서 있는 게 정말 신기해요. 대박이야. 이게 어떻게 우뚝 써있지? 혹시 이건... 다 계산한 거지. 형의 미래를 향한 희망을 상징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다 계산한 거야. 다 계산한 거야. 똑같다. 아냐, 아냐. 다 사요, 다 사요. 자, 박수 한번 칩시다.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와. 각자의 꽃들이. 선생님, 박수요. 와, 진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솔직히 처음에는 약간 좀 집중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니까 아무 생각 안 들고 시간이 후뚝뚝 가네요. 자, 그럼 여기서 뽑고 가는 선생님이 선택한... 원픽. 원픽. 솔직히 돌이기 스타일이야? 저는 사실상 꽃다발 같은 스타일은 제이홉 씨 같은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오, 진짜? 네. 오, 되게 괜찮다. 네, 느낌이 있어. 유기노. 천진단만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부캐 같다. 네. 근데 진짜 여성분들이나 대체적으로 좀 이쁜 거 좋아하시는,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런 스타일 많이 찾으세요. 맛있어. 그리고 진짜로 딱 두 분은 제가 팔고 싶을 정도인데. 스타일 자체가... 이건 진짜... 진짜 잘했어, 둘 다. 네. 거칠고 부드럽고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일부러 텍스처들이 좀... 거친, 거친... 입사기도 그렇고 일부러 다 그런 것들. 잘했어, 잘했어. 그렇죠. 그리고 진 씨는 나중에 저랑 같이 작품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의 찬사. 원피가 완전? 선생님, 저는요? 오늘의 찬사. 김성진. 아, 엄청 섬세해요. 저렇게 섬세하게 하시는 남자분이 드물어요. 저렇게 섬세하게 하는 남자분이 드물대요. 섬세해요. 봤어요? 아, 이게 지민이지. 그리고 RM 씨 같은 경우에는 뒤에 꼼꼼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진짜 꼼꼼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놓치려고 안 하고, 뒤에 꼼꼼해요.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1대를 가릴 수가 없네요. 다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아름답게 이걸로 끝내자. 그래. 솔직히 난 진영이 1등 아니라면 난 납득 못해. 솔직히 이거 예술정도. 저게 1등 아니라면 난 납득 못하겠어. 예술정도. 이거는 상상도 못한. 야, 이거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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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써지는 게 대박이야. 와, 대박이다. 와, 이거 써지는 게 대박이야. 이걸 쓸 수가 있다는데. 형, 형, 잠시만요. 나가 한번. 위에 게 안 나와. 코바, 위에 게 안 나와. 아, 대박이다. 너무 귀엽다. 엔딩 멘트. 엔딩 멘트. 엔딩 멘트. 엔딩 멘트. 달려라 방탄은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 와. 와, 감사합니다. 와, 고생하는 거. 와. 와… 와, 와. 와 ré Smart thing in best play. 와. 와,왕. 와. 와… 감사합니다.